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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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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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아 경순, ready? OK Come on Come on 너무 잘하네 Ready? Ready? 아프잖아 괜찮아, 점심 뛰어먹는데 화이팅 예쓰 예, 제대로 좀 뛰어봐 먹을거만 밝히지 말고 어디? 예쓰 예쓰 주세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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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집에 가 집에 가겠습니다 아, 들어가시려구요? 네 네 네 책이 많아요 아니, 한 병 사놨어 비싱으로 가시죠 저희들 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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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복같죠? 행복같죠? 나가자, 너희들 나가자 이제 컴 귀여워서 자꾸 찍게 돼요 손이 용량 괜찮으신가요? 어휴, 신났어 신났어 지금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조금 컴다운될때까지 계속 개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해요 물식중에 사람들이 통제 잘 되는 개를 만들려고 해요 기다려주세요 오면 주세요 엄마 앞에 오면 아무 말 없이 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렇죠 주세요 또 주세요 트리타이밍 해보세요 이제 던지세요 던지세요 주세요 또 반대로 던지세요 서서 쓰세요 이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면 주세요 주세요 오면 쳐다봤죠 이제 몸을 돌리면서 던지세요 오면 주세요 기다렸다 오면 주세요 쳐다보면 주세요 반대로 몸 돌리면서 던지세요 자 이제는 거기서 룰을 조금 바꿀건데요 내가 얘가 던진 다음에 얘가 쫓아가게 만드는게 아니라 내가 몸을 돌리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때를 잡아가지고 던져주세요 네 던지세요 던지세요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지 보세요 네 네 던지세요 네 그렇죠 고미묘한 차이가 처음엔 루어링이었다가 이제는 리워딩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얘가 먼저 움직이기 다음에 주는 거하고 처음에 움직이기 전에 던져서 쫓아가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내 몸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지 마세요 집중력이 없어서 저러는 거예요 집중력은 훈련으로 못 키워져요 아니요 교육을 통해가지고 점점점 집중력을 높여줄 수는 있어요 인간이랑 똑같구나 네 주세요 왔으니까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해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렇죠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걔랑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전 주세요 얘가 먼저 움직였단 말이죠 그걸 타셔야 돼요 빨리 읽고서 재능이 제가 보네요 그래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이 호흡 맞추는 거예요 호흡 턴 그렇죠 턴 그렇죠 얘 쉬세요 이제 가봐 탁 탁 탁 여기 식탐이 좋아서 음 탁 탁 탁 탁 탁 주인공 이제는 내가 던지는 거에요. 그 행동에 내 몸 움직이면서 좌우로 서서 해볼께요. 요 앞에서 보상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몸을 돌려도 그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니까 얘가 먼저 움직여서 던지기 전에요. 그래서 리워드를 바꾼 거에요. 뛰죠. 코를 안쓰죠. 크니까. 내 몸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돌려서 기다려요. 앞으로 왔어요. 또 주는 거에요. 몸을 터내요. 왔어요. 또 줘요. 여기에 허들이 있으면 넘는 것 뿐이에요. 내 몸에 반응하면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요. 근데 왜 기지 boringと Funny Dang 그럼 저희는 mont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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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lternate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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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했기 때문에 안 돼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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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세요 우린 화가 예스 들어와야지 뒤로 돌면 안되지 뒤로 돌면 안되지 뒤로 돌면 안되지 생각해봐 촬영할까요? 하고 있다며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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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하나 낮춰주지 망설이지 마 싼아이는 망설이지 않지 싼아이는 망설이지 않지 돌진하지 그렇지 두개 해볼까? 두개까지 쌓이커 두개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닐게 어? 꼬리만 살랑살랑 치지 말고 생각을 하란 말이지 네? 꼬리만 살랑살랑 치지 말고 생각을 하란 말이지 꼬리만 살랑살랑 치지 말고 생각을 하란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두개 두개는 낯설어 꼬리만 치지 말고 빗자루질 하지마 어떻게 해야 돼? 용기를 내 용기를 내 그렇지 하나만 할거야 여기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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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해 두개는 낯설어 모양이 예스! 다 둬 다 둬 아하하 안 빠지는거야? 아 여기가 한지랑 똑같아 여기가 돼? 이쪽은 돼? 이쪽은 해? 이쪽은 괜찮아? 이쪽은 괜찮고 저쪽은 안돼? 로디? 고! 예스 여기까지 완전 신났어 완전 신났어 완전 신났어 응 어우 집중력 좋아요 우리 베티 집중력 좋아요 단지입니다 단지구나 참 단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아닌데? 그렇지 예스 왜 꼭 한 바퀴 더 오라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쪽으로 빠지면 안되지 왜 이렇게 빠르지? 예스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집중을 해봐 집중을 집중을 아이고 아이고 그쪽으로 빠질거야 그럼 난 못 빠지게 아예 내가 하겠어 응? 난 아예 못 빠지게 하겠어 이제 이제 예스 로와디 로와디 예스 로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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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거야? 그래 한반량으로만 돌아 나는 한번만 폈다야 알아두기 응? 쫙 쫙 쫙 예스 성공 180도턴이야 80도턴이래 이제 우리가 해서 180도턴이야 그게 뭔데요 나 따라 하면 되는거야 로와디 로와디 고르 예스 로와디 아이고 실패이네여 실패 잘하네 아 빠르다 확실히 잘한다 속도가 어려운거 할거다 며티 어려운거 하는데 혼자 월반한다 며티 할수있어? 며티 할수있어? 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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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추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더 가까이 오도록. 그렇죠. 트립다이빙. 왼쪽, 오른쪽. 주세요. 던져야죠.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요. 미리 준비하세요. 한 움큼 쥐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던지세요. 네. 또. 트립다이빙 한다고 생각하세요. 트립다이빙 한다고 생각하세요. 던지세요. 네. 저거 저거 기존에 있는 걸로 하세요.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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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안하다. 너무 타피 날라가지고.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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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내가 못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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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하셨습니다.